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짧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가 하나를 빠뜨리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이걸 좀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라고 어디 길에서 들으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요. 그 뜻을 아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날 위해 죽어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라는 게 예수님의 어떤 애고의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혈육의 몸을 구원하고자 하다 보면 영생의 몸을 잃을 것이오. 영생에 잃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욕심 하나 따라가다가 영생의 몸, 영원한 몸을 잃을 것이오.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신의 그런 애고의 목숨, 혈육의 몸이죠. 혈육의 몸을 혹시 잃게 되더라도 하느님 뜻 따르다가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는 영생의 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센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도 한 번 거기에 무슨 이치가 담겨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명한 생각을 좀 흡수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26절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 그냥 읽으면요. 앞뒤 말이 충돌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고 했는데 또 다시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럼 또 내 목숨을 챙기라는 얘긴가. 여기서 자기 목숨은 영생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앞뒤 말이 비슷한데 의미를 이해해 보시면요. 누구든지 제 몸등이 하나만 챙기면 영생의 몸,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혹시 죽더라도, 자기 몸을 잃더라도 그런 사람은 영생의 몸을 얻을 것이요.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그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정말 소중하네요. 그런데 아까는 그 생명도 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앞뒤 말이 좀 충돌나는 구절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친구한테 여러분이 영생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하나 생명만 너무 찾다가는 진짜 생명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혹시 죽더라도 진짜 생명을 찾아. 천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간디? 이런 식의 지금 얘기인데 앞뒤 말이 충돌나게 읽으시면 이거 아리까리합니다. 어쩌란 얘기인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를 어떻게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지 죽여주세요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재미있는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관련해서 노자 50장에 노자 50장에 보시면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따르는 무리가 열의 셋이고 죽음을 따르는 무리가 열의 셋이고 생명을 추구하다가 죽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열의 셋이다. 뭔 소리냐면요. 30%는 죽을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노자가 볼 때. 30%는 살 길로 달려가요. 그런데 나머지 30%가요. 살 길인 줄 알고 막 달려가는데 보면 죽는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무슨 이유인가? 다들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이유가 뭔가? 자기 생명을 살리고 잠이 두텁기 때문이다. 애고 살리려다가 죽고 있다. 자기 하나 살리려다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양심을 따르면 살 길을 욕심으로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도로, 도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생명과의 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진리의 생명과 애고의 생명. 우리가 애고의 생명도요. 좀 초연하게 애고를 참나 차원에서 초연하게 보실 수 있을 때 애고도 잘 굴릴 수 있고 하느님 뜻에 맞게 우주의 뜻에 맞게 잘 살렸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산다. 이런 관점에서. 나 하나만 살려고 하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 식 관점도 예전 성인들이 해주신 얘기니까 참고해서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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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上 же ediyor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